김고추돈 불렀어요 해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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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긴급출동 부르고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부품이 있어가지고 39만원에 고쳤습니다. 이 카드에 교통기능이 있어서 이거를 빼서 아까 쓰려고 했는데 교통비, 버스비가 무료더라고요. 모르고 이렇게 가방에 그대로 넣어놓고 지갑만 이것만 델렁 들고 가가지고 계좌이체를 39만원 차수리비, 수리비? 배터리 교체비? 됐습니다. 이제 자세히 stays을뿌볼까 싶다. 이제 조합에 종이줘기의 심지어, 차가운 segu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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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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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